샬롬, друзья. 샬롬입니다. 제 이름은 파빌란입니다. 저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. 저는 은혜라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 저를 이곳에 초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. 저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까지 멀리 떠나본 것이 처음이고 대한민국 땅에 온 것도 처음입니다. 정말 이곳에 너무 놀라운 문화가 있고 너무 놀라운 멋있는 나라가 느껴집니다.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마지막 대하단 개시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고 제가 그것을 제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가고 싶을 때 제가 이 문화를 보내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받는 모든 것을 저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돌아가게 되면 다 전달해 주길 원합니다.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